오늘의 게임 소닉 스피드 시뮬레이터 하러 가보도록 하죠 만개 모으면 좋고 25,000개 지점을 향사하고 35,000개, 55,000개, 75,000개 근데... 저... 비행기 같은 게 있는데 아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? 야 그러면 한번 해봐야겠는데 일단 이벤트로 플라이라는 게 나왔는데 나는 거 같아요 자 시작 스페이스바로 하면 공격을 합니다 스페이스바 클릭버튼? 이 버튼도 되고 시프트 버튼을 해도 되고 스페이트 버튼이 좀 좋은 것 같다 빨리 가야돼 이게 스페이스바로 스페이스바로 오호! 난 벌 같은 것도 나가지고 잡으면 너무 코인을 줘요 막 여기 있다 와! 야 개어지러워! 와! 와 이거 뭐야! 이거 뭐야! 겁나 어지럽니? 와! 나 순간 말을 잃었어. 정신이 이거 하면 체하해져. 좀 많이 어려워서. 위로 가고. 뭐야! 했잖아! 앞에 여기 부딪히면 약해지네. 뭐 보그야 이게. 뭐 보그야 이거. 아 왜 또 넘어가. 에이 망했어. 오! 이제 저 포코가 마지막이거든요. 자 가자. 드가자. 비상탈출! 잘 persevere이군 맛있어. 호이입. 호이잉. 오자마자 여기가고 있고. 여기가고. 여기가고. 여기가고.x3 여기가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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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와..힘들다. 됐어. 되나요? 알겠어요. 이렇게 해서 계속 노가다 해서 얻는 거예요. 아 못 움직인.. 비켜 비켜! 자, 가야돼. 아 이거 너무 실수 많이 했다. 이건 좀 많이 어렵더라. 오케이. 와 어느정도 하고 있긴 한데 좀 많이 어려워. 와 앞에 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사람인 것 같은데? 맞네. 아 이거 안되네. 어떻게 해야되는거야.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먹었긴 했지만. 아 뭐하니 진짜로. 오오오오오. 이렇게 가고 아 제발 아까와 비슷비슷한거 같은데 이 정도? 여기네? 바로잡아 바로잡아 됐다 됐으! 되냐? 아 안됐어 너무한거 아니야? 어 뭐야 이거? 어 어 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8초 가자 아니야? 귀찮은데 두번째꺼 아 뭐야 시작했구나 아 너무 빨리겠다 준비 시작 끝 9초 바이바이 왜 끼냐 아 얘가 플라이구나 얘하면 뭘 주지 뭐야 여기에서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잖아 거기가 확실히 효율이 좋긴 좋네 울서 300개 에이 원래는 별로 없었는데 뭐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 자 다시 준비 준비 시작 멈추고 올라가고 아니 이 사이에 낀건 또 뭔데 끝났고 두읍고 먹고 얼마 줄까 얼마 줄까 얼마 줄게 얼마 줄게 얼마 나면 될 것 같은데 새로 나온 이거 플라이라는 이벤트 뭔가 멋지긴 한데 조금 녹아다가 많이 필요해 보인 플라이 얻었구나 아니 이게 왜 아닌데 됐어 아 뭐야 한 번에 한 번 밖에 안 돼 에이 에이 3 343개 아 여기가 그 여기네 아 이제 그거 하늘을 알 수 있는 거야 원래 이거 재현이 별로 어 원래는 별로 이렇게 크지 않았은데 맵이? 맵이 왜 이렇게 커졌냐? 어 뭐야 파라질 이 부분도 없었거든 뭔가 많이 생겼네 이거 자 오늘 이렇게 소닉 스피드 시뮬레... 어? 저거 왜 열렸냐? 아 여기가 메탈매드 디스야? 와 이거 아 아 오케오케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플라이 이벤트 소닉 이벤트... 아니 소닉 시뮬레트 해봤고 기존에 있던 요 메탈소닉도 생기고 아니 유지되고 그 다음에 요 플라이월크 요거 아직도 되는건가? 원래 이렇게 해서 올라와도 아 안 떨어질 수 있구나 원래는 한번에 무리하게 가려다가 계속 넘어졌단 말이지 근데 여기 가면 뭐가 좋은거지 한번 봐야겠다 어! 어! 잘못했다! 잘못했다! 아아아!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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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